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MTN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미국 증시는 휴장을 했으니까 지난 밤사에 그럼 유럽 증시 분위기는 좀 어땠는지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 미국 주식시장은 추수감사절이라 휴장을 했지만 참고적으로 성취자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각 나라마다 추수감사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늘이었고 또 캐나다는 한 달 전이었고 유럽도 미국 다, 영국 다르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만 놀았고요. 실제로 다른 나라는 다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는 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은 오늘 밤에는 반장만 열립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보면 오후 1시에 끝나기 때문에요. 오늘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도 저, 여러분들 주식시장 하시면 되겠고요. 코로나19가 유럽에서 재학생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괜찮습니다. 주식시장은 꾸준하게 사상체 효과 추이를 똑같이 유럽도 이어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독일이 오늘 0.25% 올랐고요. 영국도 0.3%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0.48% 올라갔고요. 스탁스 6배라고 해서 유럽의 대표 지수가 있는데요. 역시 0.4% 올라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 미국 위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미국만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많지만 특히 아시아나 이머지 마킹 좋지 않았잖아요. 플러스만에서 보압 이 정도이기 때문에요. 유럽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만 올 한 해 미국 S&P 500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한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그래프를 준비해봤습니다. 연초 대비 지수가 되겠는데요. 기준이 되는 S&P 500은 아시다시피 한 27% 정도 올 한 해 주가가 올라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영국은 한 11% 그러니까 영국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한 영향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고 아시다시피 에너지 대란을 가장 먼저 우리가 뉴스로 내는 게 영국이잖아요. 트럭에 운전하신 분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이슈가 되겠고요. 유럽에서 제일 많이 오라는 가까운 건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거의 S&P 500과 비슷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 40이라는 건데요. 26.60%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화폐는 각국의 화폐 단위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유러가 되겠죠. 영국을 제외하고요. 스타크스 600은 19.92% 올라가니까 S&P 500에 약간 뒤진 정도가 되겠고요. 독일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독일이 16% 가까이가 올 한 해 올라간 모습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는 여전히 현재 진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다시 3, 4천 명? 어저께 연두로 뉴스 본 것 같은데요. 여전히 전 세계에서 하루에 7천여 명씩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7천여 명이라는 건 어느 정도냐면 가장 피크에 이뤘을 때가 1만 5천 명 정도가 사망자가 나왔던 것이 작년 말 올 초였거든요. 7천 명 정도라는 건 작년 4월, 5월 그 당시의 수준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에 파란색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파란색이 제일 위에가 유럽입니다. 유럽, 영국 이렇게 포함한 국가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 밑이 남미가 되겠습니다. 남미가 여전히 숫자로 제일 많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 이런 쪽이 되겠고요. 밑이 아시아 등등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유럽이 전체적으로 아직도 한 4분의 1 정도가 유럽에서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의 확진자 수 차이 보면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오스트리아나 네덜란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추이가 되겠고요. 상대적으로 미국은 조금 늘어났지만 안정된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 있고요. 특히 재미난 것은 영국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영국은 유럽 안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았고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나라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자기네 거니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 것도 있겠죠. 어찌됐건 미국과 그리고 영국은 완전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다른 나라는 많건 적건 크게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뉴스 보시면 사람 데모하는 것도 수치에 기반을 하고 있고 미국과 영국이 약간 다르다는 것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진자 수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유럽 증시가 정말 미국 증시 못지않게 좋은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 깊네요. 오늘 좀 모처럼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럼 유럽에서의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될 만한 기업 한번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말하면 미국의 브랜드가 세상에 대부분 갖고 있고 다만 기억하시는 것 중에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 하면 제일 기억나는 기업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ASML이요? ASML은 당연히 전 세계에서 가장 반도체 장매사고 네덜란드에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고요. 각 국가별로 해서 가장 큰 기업 위주로 말씀드리고 그런 기업이 전 세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냐 왜냐하면 워낙 미국의 압도적으로 크기를 갖고 있는데 독일의 SAP는 많이들 들어보셨죠? SAP는 진짜 많이 봤어요. 네, SAP는 독일 기업인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여의도에서도 SAP 사무실을 입간판이니까 본기업이 되겠고요. 하여튼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세계 3위 업체가 되겠고 당연히 유럽에서는 1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림만 보더라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 나오죠. 지능형 개발, AI, 클라우드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 다 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제목, 홈페이지 첫 화면을 갖고 왔는데요. 꿈에서도 코딩하세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홈토 공학하시는 제가 주위에 있는 분들은 SAP 다닌다는 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엄청나게 압도적인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7억 달러로요. 그렇지만 전 세계 3위, 독일에서 가장 크지만 전 세계에서는 83위에 불과하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 사상체역과 같다고 올해는 약간 고점 대비 약간 아래에 있는 정도라고 보셨습니다. 프랑스는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는 압도적 1위가 LVMH입니다. 바로 루이비통.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은 여러 번 설명드렸다시피 수많은 브랜드를 다 갖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웬만한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것까지 모르신 분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젊으신 분들, 젊은 여학생들은 제가 거기 가서 살 게 뭐 있냐고 그러는데 세포라를 갖고 있습니다. 세포라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도 제가 알기에는 홍대도 들어왔고 강남에 제가 논현동 어디에 들어온 거를 알고 있는데 세포라가 얘네 겁니다. 그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4,110억 달러 시가총액이니까 상당히 크죠. 전 세계 18위가 되겠고요. 이 집안이 전 세계 부자 랭킹은 4위 정도. 그러니까 5위 안에 항상 들어가는 바로 그 집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 집안이 뭔가 좀 이 집안의 불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갖다 주시잖아요. 많이 주죠. 많이 주고 있죠. 많이 주시잖아요. 그 기업이 바로 LVMH다. 그래야 되겠고요. 영국은 저도 봄에 한 번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영국에 이제 시가총 1위를 하면 저는 상식적으로 보면 제가 영국에서 다들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영국 석유의 BP인 줄 알아요.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오늘 봄 언저리 지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 모르신 분이 없잖아요. 전 세계 72위 기업으로 올라섰고요. 이미 영국에서는 1위 기묘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1,747억 달러까지 커진 기업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유럽의 각국에서 각 선진국들의 가장 큰 기업들을 한 번 소개해 들어봤습니다.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우리도 내년에 대한 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월가에서는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올리고 있을까요? 아 그거 하기 전에 유럽까지 하면 유럽은 주식을 어떻게 사냐 하시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유럽도 우리나라에서 해외 주식 하는 증권사는 거의 99% 해외 유럽 주식 탈 수 있었다. 최근에 미국 주식을 시작한 증권사 제외하고는 웬만한 여러분들이 거래하신 대형 증권사 다 됩니다. 그래서 다만 유로로 환전한다는 것 정도? 유럽 주식은? 그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수수료가 미국 주식은 약간 비쌉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일부는 이제 모바일 MTS에서 안 돼서 HTS만 된다거나 아니면 전화주문만 된다거나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거래한 증권사가 아주 소용사가 아니면 다 될 겁니다. 그 정도 먼저 참고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질문을 하신 거 보면 연말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가장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벤커 오메리카가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요. 4,600이다 그랬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4,400이니까 지금보다 한 200포인트 정도 떨어져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국내 증권사도 이미 벌써 발표한 것도 꽤 있죠. 내년도 전망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프리스 증권은 2022년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글로벌 수석 투자 전략가 아닌 션 더비라는 분이 발표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보면 2022년 S&P500의 목표 지수로 5000포인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익 증가가 생각보다 월가의 생각보다 훨씬 높을 거다. 더 클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에 S&P500의 주당 이익 전망은 월가 평균은 220달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적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힘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제프리스 증권은 이게 너무 저평가다. 너무 낮게 맞닿는 겁니다. 그러면서 233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점을 제시한 것은 그러면 233달러는 주당 이익 곱하기 21.5배를 한 것이 5000이 되겠습니다. 올해 최고치량이 23배 정도 거의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곱하기를 이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는 내년도 전망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내년도 전망 3,700에다 800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상당히 10% 위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디에도 내년도 우리 코스피의 주당 이익이 얼마이기 때문에 PR이 몇 배. 그래서 지수 나오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의 모든 기업의 주당 이익이 예측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보통 개인 투자가들은 그런 데이터를 다양한 경제 데이터 이런 걸 매크로로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을 얘기하라고 하면 말을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전부 다 내피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의미가 없고 연구소나 증권사는 다양한 애널리스트견, 가난한 스트레티스트, 이코노미스트 얘기를 종합해서 외로운 결단을 내린 겁니다. 수석투자전략과 우리가 리서센터장이 몇 명 회의에서 올해는 3,200이니까 10% 높이자. 이게 거의 다라고요. 그 프로세서에 다인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당 이익이라는 게 딱 증권사별로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밸리에이션만 곱하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내년에 220이 아니라 250달러 간다는 사람이 주당 이익이요. 캐시우드 같은 사람이 250 간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250에 그냥 식혜 얘기해서 22배만, 지금 현재 쓰는 22배만 가더라도 5천이 뭡니까? 5천이 훨씬 넘는, 넘는 수준이 나는 거죠. 5,700까지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미국과 한국의 완벽히 다른 분이라고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찰에서 왜 자기네들은 그러면 이 가격을 233달러를 얘기하느냐. 이게 또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GDP 성장률이 5%에 상강가격이 가장 높은 그동안 통계적 추이를 보면 GDP가 5%, 5% 성장한다는 것은 월가의 컨센서스입니다. 5% 정도 되면 과거의 추이를 봤을 때 주당 이익이 12% 정도 업됐다는 겁니다. 이걸 통계로 갖고 쫙 보여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산 나오네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뇌피셜로 그냥 해서는 저 같은 사람도 죄송한 얘기지만 말씀하세요. 들을 필요가 없는데 이런 통계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맞는지은 중요하지 않고 이거는 팩트라고 보셔야 돼요. 이게 맞다 그러면 그들의 통계를 제시해야 돼요. 다만 차이는 PR이 21.5배가 비싸다, 싸다. 그에 대한 판단의 차이. 그것만 판단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큰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얼마 전부터 톱니는 또 2022년 내년 초에도 문제없이 5천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톱니 전망은 어떨까요? 톱니는 이제 생스기밍 추수감자로 해서 다시 한번 방송을 두 군데에 나온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트콘은 여전히 10만 달러 간다는 거, 여전히 똑같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시장이 왜 그러면 긍정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한 두세 가지 요일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재임명된 것은 현재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거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이고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드 회장이나 수많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현금을 너무 많이 쌓아뒀다는 겁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일부 대기업이 그렇지만 개인들이 현금으로서 그렇게 많이 쌓아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부채가 많으니까 개인들이요. 실제로 보면 엄청난 현금성 자신이 기업도 많이 쌓아뒀고 개인도 유례없이 많이 쌓아뒀다는 겁니다. 이건 수치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계기만 있으면 주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팬덤 위기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우리식으로 보면 MMF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MMF가요? 머니님이 마켓펀드죠. 단기성 예금입니다. 단기성 수익펀드인데 현금이랑 마찬가지인데 기업들도 많이 갖고 있고 개인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MMF라고 표현하건 우리나라에서는 MMDA 표현하건 비슷한 겁니다. 예금이랑 거의 비슷한 건데 단기성 자금의 운영인데 거기 많이 모아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주식으로 좋으면 주식을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 더 거기 보면 그게 주식으로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채권을 계속할 수 있고 또 하나가 거기서 저축률이 줄어드는 것을 좋게 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저축률이 좋다는 건 소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보면 어제 내가 보여드 기억이 있는데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소비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뭐다?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올해 최고의, 이분이 얘기한 것은 에너지랑 빵 주식이었는데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빵 주식 여전히 봐야 되고 에너지랑 기타, 에픽 주식 많이 해피해 본 것. 그리고 금융주인데 에너지는 여전히 내년에도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너지 이거 많이 올랐다. 유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이분 얘기는 내년에 이분 얘기입니다. 코로나19가 어찌됐건 지금보다 개선될 거죠. 이거 전망이 다 다르지만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많이 영향도 다니고. 그럼 이제 수요가 살아나면 공급이 붙어야 되는데 이분 주장은 공급, 수급이 개선되기까지 1, 2년이 더 걸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가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년에 폭발적인 경제 수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유가가 더 올라간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명약 반화하거든요. 추세적으로. 금융주로 사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 쇼핑 시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장 바로 내일로 닥친 블랙프라이데이 아니겠습니까? 이 블랙프라이데이 속에서 우리가 연말 온라인 시장 매출 전망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은 저희가 여러 번 특집을 해드렸지만 11월과 12월이 연말 쇼핑 시즌의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실제로 올해는 10월부터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너무 우리가 과대포집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땡겨서 하는 수요를 제가 어저께 설명드렸는데요. 어도비에서도 매번 온라인 쪽만 이들은 집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미국의 80% 온라인 쇼핑의 80%를 집계하는 곳이 어도비의 온라인 집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근거가 있겠고요. 이걸 뭐로 집계하냐면 쉽게 해서 온라인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재고가 빠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코드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수칙이라고요. 80%를 집계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웬만하면 얘네들도 NRF, 조미 소매 옆에 뿐만 아니라 어도비의 이 집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올해 작년 대비 온라인 쇼핑 10% 정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2천억 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올 거라는 얘기하고 얘기했고요. 이 정도만 되더라도 사상 최대가 나오는 거죠. 가장 큰 관심은 올해에도 이제 막 수치가 나올 텐데요. 올해에도 여전히 품목수로 보면 게임이라든가 장난감류 그리고 게임기 있죠. 시켜서 닌텐도다, 플레이스테이션이다, 게임이다, 애들 인형 세트들 있죠. 그런 게 품목수로 보면 압도적 1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가격이 저렴하고.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멀에 가면 그런데 가면 또 줄 서 있잖아요. 그런데 사주는 겁니다. 품목수가 이 화면이 되겠고요. 이런 걸 제외하고 실제로 탑5에 자주 올라올 수 있는 것들을 예상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에어팟 3세대입니다. 에어팟 3세대. 그리고 에어팟 맥스 있죠. 비싼 거요. 6, 70만 원짜리 하는 거.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 스마트 머그라고 해서 커피나 이런 것들을 따뜻하게 해서 유지하거나 반대로 차갑게 유지하는 것들도 있고. 인스타팟은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주부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런 팡쿡팡 이런 데 있지 않고 많이 팔 겁니다. 중국계가 아시는 분인데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핵심은 어도비에 여러분들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오늘 직접 눈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전후에서 오늘부터 사이버 먼데이까지 매일매일 제일 많이 팔린 품목을 발표합니다. 제일 많이 팔린 품목이나 아니면 그거에 관련된 그런 카테고리를 발표하는데요. 오늘입니다. 24일입니다. 미국 기준은 24일이니까 생스기빙 추수감사절 전날에 제일 뭐가 팔렸냐는 것인데요. 제일 많이 팔린 것은 HPR 랩탑이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랩탑이 많이 팔렸고요. 아마존의 에코는 스마트 스피커죠. 그래서 알렉사라고 부르면 얘기하고. 그게 요즘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거든요. 간단한 스피커에서 간단한 로봇도 나오고. 그러니까 스마트에 관련된 기기가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마존의 로봇이 1,100달러 정도에서 사전 주문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많이 팔렸다는 것이 되겠고요. 사운드바입니다. 사운드바가 많은 분들이 집에 가정용 극장 시스템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사운드바가 특정 브랜드가 아닌데요. 이것도 보통 600, 700달러 선짜리가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블랙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을 맞아서 저희가 뭐가 잘 팔리고 있는지도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